먹기 좋은 사과가 때깔도 좋다고 하죠? 여기 보기만 해도 스타일리시하고 갖고 싶은 노트북에 있습니다. 강렬한 레드 포인트를 갖춘 ASUS 노트북입니다. ASUS와 함께하는 2월 표준 노트북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한영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스피드 라인 디자인과 디테일한 다이아몬드 체크 판매스트를 통해 나만의 스타일을 살려준 ASUS 게이밍 노트북 RO10JK-DM088입니다. 인텔 4세대 핫셀 i5-4200H CPU가 삭제되어 있고 그래픽 패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850M DDR3 2GB로 일반적인 동영상 편집이나 게임이 가능합니다. 15.6형 LCD로 1920x1080 FHD를 지원합니다. 실물같은 생생한 ASUS 스플렌디드 테크놀로지 기술을 기본 제공하여 다양한 영상을 겉중 하나로 다양하고 색다른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피커와 어플 간의 절유한 조화를 이루는 소닉마스터 테크놀로지 탑재로 넓은 범위에서 상상된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1TB 하드디스크 탑재는 물론 추가로 하드디스크 탑재가 가능한 멀티부스트 슬롯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타 방지에 뛰어난 치클레 키보드로 데스크탑 키보드처럼 하나의 키판 형식으로 설계돼 키감이 우수합니다. 키캡의 높이가 낮아 타이핑 시 손가락에 가해지는 압력이 적어 오랫동안 타이핑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구현을 위해 아이스쿨 테크놀로지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노트북 사용 시 팜레스트의 온도가 높아져 땀이 차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메인보드 아래로 열을 전달하여 팜레스트의 온도를 36도보다 낮게 유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인스턴트온 기술로 2초 만에 휴면 모드에서 상대 회복도 가능합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약 2주간의 긴 대기 모드를 지원하고 배터리 잔량이 5% 이하가 될 경우 자동 백업 기능 등으로 안전하고 오랫동안 컴퓨터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에이수스만의 클라우드 서비스 에이수스 웹스토리지 서비스와 HDMI 단자 탑재로 듀얼 스크린이 가능하고 USB 3.0 포트 2개로 외장 저장 장치를 사용하여 빠른 스피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컴퓨터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컴퓨터 회사들처럼 여러분들의 올바른 소비 습관을 위해서 노력하는 표진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올라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